아 여기 좀 이상해! 에로스 무시기! 여기 뭐야? 오늘 월요일인데? 월요일은 사랑이 없나? 우와! 서울 여의도 같지 않나요? 좀 넓고 풀이 더 있고 사람이 더 없는 여의도! 여긴가? 다 방 뺐나 봐! 어머! 오케이! 이거 티켓 사야겠다 그러나? 어우! 와우! 오케이! 벨기에 약간 오는 느낌이었어요? 뭐야? 무슨 스파 벽장 같다! 여기 경찰설도 너무 많아! 경찰설도 진짜 많아! 여기 경찰설도 가서 여섯! 열 명 있어! 열 명! 오! 이게 뭐야! 호텔 다 검사하나봐! 고급적이 낙세 있네! 고급적이 낙세 있네! 시큐리티 표금사실 선생님들은 진짜 바디꽃던이신가! 응! 엄청 고급적이 낙세 있네! 근데 모멘떼 플레이트 하는 거 너무 귀여웠어! 다 이렇게! 어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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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린이 포막하네! 자! 아! 우리 포막하네! 이거 락건가봐! 대박이다! 엄청도 XX 라스트인데? 저 수영장 락커런 같다! 저거 가야 되는데! 이거 담보는 줄 모르겠지? 응! 저거 수영장 락커런 같다! 와 딱 됐다 부대살인지 여행들인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부대살 나오겠지? 기분이 되게 좋은 게 맛있는 거 먹으러 온 게 너무 기분이죠 색깔이 화려하다 진짜 벨기에 런던아이 같은 건가? 뭔가 이렇게 철이 얇지? 금방이라도 부셔질 거 같은 젓가락 같은 느낌이야 아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진짜로 찌린내가 단면 현장 찌린내가 너무 많이 나요 어떡하지? 어느 유럽에서도 이 정도는 못 느껴봤는데 장난 아닌데 아무것도 비즈인가? 아닌가? 내가 생각했던 벨기에가 아니야 사진으로만 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생각했던 느낌이 아니야 공사장도 있네 이거 좀 이질적이다 저 이런 고풍스러운 건물과 이 공사장은 오 와우 브랜드 팔레스라고 하네요 옛날에 궁전이었나봐 왕복 이런 거 암스테레담에도 옛날에 궁전이었다고 하던데 여기 비슷하네 다른 건 약간 암스테레담엔 건물보다는 좀 더 금박이 붙어있네요 뭔가 비슷한 듯 다른 듯 비슷해 근데 왜 코끼리가 있지? 그 면이 카드 되겠죠? 크림 맛도 아니고 면 맛도 아닌데 크림 맛! 근데 면이 무슨 크림향? 이런 느낌인데 그냥 크림 맛 먹어봐 좀 더 맛있어 음 음 좀 근데 면이 다르네요 면이 진짜 맛있어 내 먹어도 스파게티들은 면이 미친이네요 응 스파게티들이 너무 많아지고 테이블이 너무 붙어있어서 여섯 것도 못할까 스파게티랑 전자튀김이 현실이 또 이온하네 와우 음 그래도 꽤 좋아? 한번 먹어내지 않을까? 아 대박 나 이 정도 양인 줄 몰랐어 나 이거 배 아프겠다 배포 배 아프다 이거 바로 화장실 말 수 있는 맛 아니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음 음 배 아픈 맛 와플 근데 있잖아요 제가 느끼는데 벨기인 사람들은 말할 때마다 잉크를 하네요 음 음 음 맛있다 음 프랑스어로 하시는 분들도 약간 잉크를 잘 하시더라구 근데 여자 남자 다 본눈하고 약간 친절함의 표현인 것 같기도 하고 사랑을 담아 뭐 이런건가 아무튼 잉크를 해주셔 마지막에 너무 귀여워 남대든 여자든 표 검사해주시는 분도 잉크하셨어요 아 이거 안 먹었으면 진짜 운 뻔했네 벨기에는 와플이지 유럽 딸기가 맛이 없거든요 한국 딸기가 워낙 달아서 유럽 딸기 드셔보시면 좀 쌩 맛이야 여기도 딸기는 초콜렛 때문에 인건지 맛있어 너무 자연해졌어 짱 짱 맛있다 비싸도 맛있다 짱 재밌네요 야구수 타고 나라를 돌아다니니까 아니 지금 이상해 독일 프랑크푸트 라고 프랑크푸트 2시 반쯤에 도착해요 안녕 반지 앞서트 앞서트 황킹 여기도 비슷한 자리였어요 사실 근데 여기밖에 안 남아가지고 이거 살 수 밖에 없어 좋네 이런 것도 있어 왜 내릴 수도 있나봐 어머 아 햄쩓 가리게 뷰가 너무 좋은데 바비닉을 잡고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네 안녕 고지올주시오 자세히 고지올주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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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rack 4시 반쯤에 루시 루시 45분 하스터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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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노나 루시 하스터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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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비오면 어떡해 어..둑이다 2분만 걸어가면 돼서 빠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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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봐야돼 오와 비 아 역시 독일이구나 독일이 쭉쭉하잖아 지금 새벽 5시 반인데요 그래도 사람들이 좀 있어서 옷도 없는데 뭐야 천천 번개 쳐 하하하하 인도 여행을 버스로 했잖아요 어디로 가는거야 지금 인도에서 한번 해봐서 그런지 버스에서 자면 너무 잘 자가지고 지금도 너무 거두시면 좋아요 막 스님 된 기분이에요 빨리 자고 빨리 일어나고 잠을 잘 자면 다행인데 진짜 잠 잘 자고 제가 광고를 한거긴 하지만 헤드폰 역할 진짜 크다 헤드폰 키고 자니까 아우 그냥 혼자 안 잤어요 아우 아침부터 비가 오면 여기가 기차 타는 데인가 보구나 되게 하루마다 나라가 바뀌고 도시가 바뀌다 보니까 아우 저는 좀 재밌거든요 좀 재밌어 재밌지 않나요 다음날 아침 갔더니 다른 풍경이야 다른 언어를 해 이렇게 이렇게 너무 많이 계시네 좀 뭐 아우 우리 동그랗게 뭐야 이거 이게 뭔데 이거 이렇게 이거 이거 봐 이거 이거 분위기가 이상한데요 왜이래 여기 다 나와있지? 이거 러브 호텔 이런거 아니야? 여자분들도 막 밖에 많네 아니 여기 이상해 에러스 모습이 여기 뭐야 밖이 좀 이상하다 분위기 좀 이상하네 핑크 네온장 너무 많아 아까 보니까 여기 지역이 이상한거 같은데 이거 뭐야 아주 이상하다 여기 조심해야지 어머 느낌 어떡해 어떡해 나 왜 이렇게 조심해야지 조심해야지 여기 disp legislators 아래 고마워 며칠 것 같아요 저는 낮은 시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. 저는 낮은 시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.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여기가 왔어요? 네. 오. 저는 Las Vegas에 왔습니다. OK. 저는 집에 가고 싶습니다. 아버지 알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문구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있습니다. 이곳은 길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. 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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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닙니다. 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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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즈lands 아니. ic 예 Ne 예 예 예 네 예 예 standing 탐폰 같고요. 얘는 못판다. 포크해서. 감사합니다. 아니 잠깐만. 여기 위험지역에.. 위험지역에 내가 있네? 아우 잠깐만. 위험지역이었네? 무슨일이야? 혹시 몰라요 지금. 아우 큰일났네. 밖에 나가기 싫어요. 어떡해. 아 나 학생 먹으러 가야된대. 홍등가 있어요? 시원해 진짜. 지금 누구를 올라갔는데 플레임템 좋아. 마약하는 사람들 너무 많대. 그리고 홍등가 주변이여가지고. 오 마이 갓. 정말 홍등가였네. 아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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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 안경제 confirmed..